우리 청소년들도 자기도 모르는 문화적 사대주의가 있어요. 나도 포함해. 내가 누굴 비난한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약간 이게 자긍심이 매우 부족한 상태가 많이 드러나요.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에 한글 써 있는 옷 있습니까? 다 영어로 써 있어요. 나도 영어로 써 있네. 이렇게. 그죠? 여기 이렇게 촥 켜서. Do your best. 한글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웃기잖아. 웃기지. 그지? 나도 웃긴데 내가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웃고 나서면 내가 왜 웃었는지는. 그지? 웃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Do your best는 안 웃긴데. 최선을 다하자고 쓰면 분명 웃길 것 같단 말이죠. 누가 그러고 다니면. 왜 웃길까요? 그거는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죠? 왜 우리말로 써있어. 웃겼을까 그게. 그지? 여러분들 나도 똑같습니다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팝송이나 뭐 이렇게 클래식은 막. 클래식도 남의 나라 전통 음악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통음악 가야금 산주 한 번 완곡 들어본 적 있나? 아무도 웃잖아. 뭐 모짜르트의 몇 번 곡 이런 건 다 알면서. 이게 무슨 뭐 황해도 미녀 모르잖아 하나도. 그지? 국악 한마당 이런 거 어떻게 채널 돌리다가 나오면 뚱기당하면 바로 넘어가요. 이것은 반응 속도가 장난 아니야. 2초 3초도 안 들어줘. 그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기 민족 문화에 대한 무언가 이상한 비하가 깔려 있어요. 한글 전통음악.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부끄럽니 그게? 영어로 써있는 니네 티셔츠 이렇게 길 가다 보면 해석해 보면 되게 웃겨. 내용도 황당무게 해요. 앨리스가 이사를 갔네. 뭐 이런 거. 나는 편식이 싫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미국 사람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서울을 관광하다가 한국의 청소년들이 입고 있는 그런 티셔츠를 이렇게 뭔 소리야 저 편식이 싫어요. 뭐지 쟤네들은? 얘들 뭐 하지? 그런 생각을 할 걸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너는 안 부끄럽냐? 미국 사람이 한국에 여행 왔는데 한국 청소년들이 막 저는 편식을 안 합니다. 뭐 이런 티셔츠를 입고 막 돌아다니고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를 생각하면 좀 약간 부끄러워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부끄러워요. 나는 그게. 마치 우리가 어디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갔는데 우리 한글로 된 티셔츠 있잖아요. 중고 티셔츠 같은 거기 많이 가잖아. 근데 뭐 어디 조기축구회 뭐 이런 거를 그 동네에서 좀 산다는 애가 조기축구회 이래가지고 입고 이렇게 가면은 걔들 따는 멋있어 할 줄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쟤네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야. 그제? 자기 문화, 남의 문화에 대한 그 무한 선망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조금은 우리 것도 좀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다 한글로 쓰고 다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